. 위너 위너 김진우 임자도 출신 학력 성형전 팩트는? YG 엔터테인먼트의 위너의 멤버인 김진우는 서버보컬을 맡고 있으며 팀 내 나이가 가장 많은 멤버입니다. 김진우 고향 전남 신안군 임자도 출신으로 잘생긴 외모와는 다르게 섬소년으로 순박하게 자란 탓인지 순박한 성격을 지녔습니다. 1부에서 위너의 김진우 성형전 특히 코를 성형한 것 같다는 의혹에 시선을 내비치며 네티즌들이 감논을 박을 벌이기도 했었는데요. . 공개된 김진우 과거 졸업사진을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과 큰 차이가 없는 모태미남임을 알 수 있습니다. 김진우 프로필 올해 나이 1991년 9월 26일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출생. . 위너 김진우의 키 178cm 혈액형 A형 . . . 김진우의 학력학교 임자고등학교 대학교 진학은 안했습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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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오지의 마법사를 통해서는 데뷔 후 첫 예능 고정 출연이라는 꿈도 있는데 그야말로 값진 예능 원석의 첫발을 내디둔 것입니다. 김진우의 아버지 어머니는 임자도에서 생활하시는데 아버지 직업은 어부이며 주먹 쥐고 백고동 임자도 편에 출연하셔서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. 말할 때 자세히 들어보면 전라도 사투리가 틀리고 방송도 잘하시더군요. 최근 예능을 통해 보여준 활약에 대해 그는 그냥 너무 좋다. 평소 주목받는 걸 좋아한다. 기회를 준 mbc와 pd님에게도 감사하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예능에서도 맹활약 펼치길 기대하겠습니다. 자세히 들어보시죠. 감사합니다.